자 그래서 주연이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even even 심지어 뭐할까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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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보자 네가 배운 단어도 응용하면 되겠네 오케이 읽어보세요 뭐라구요? he can eat even insects 뭔 소리일까요? 그는 먹을 수 있다 he can eat 심지어 곤충까지도 even insects 이렇게 쓰느냐 그는 심지어 곤충들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he can eat even insects 아이고 손에 잘못 눌렀는데 6학년 너 몇 학년이니 너 몇 학년이니 너 몇 학년이니 난 6학년이에요 나는 6학년이에요 나는 6학년 자 이때 그레이드는 학년이란 뜻이구요 이번에는 성적이란 뜻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좀 잘못 썼네 읽어보겠습니다 今日 문제 보여줄게요 시작 옥isés 오케이 What grade did you get 했니? On the test에서 I got 했다. 무엇을 Good grade를 어떤 성적을 너는 받았었니? 그 시험에서 나는 받았었다. 좋은 성적을 너 그 시험에서 어떤 성적 받았어? 난 좋은 성적 받았어. I get a good grade. 이상하게 읽지 마시고요. 다시 I got a good grade. I got a good grade. 다음 Socks Socks Where Where 무슨 시예요? 4 다시 Shirt 써볼까요? S-M-H-I-R-T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 문장 속에 쓸 때 뭐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셔트는 셀 수 있어요? 셔트는 셀 수 있어요? 셔트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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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틀리고 있었는데 써볼까요? 스페셜 스페셜 C O U C O C C Special Special If 무슨 C 써있는데요 접속사 접속사 됐습니까? If Yesterday Yester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래 시험 뜻이 시험 치는 날이었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넌 무엇을 싫어하니? 나는 시험 치는 날을 싫어한다 언제를 싫어하니? 이랩니까? 무엇을 싫어하니? 나는 시험 치는 날을 싫어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C 무엇이니? 무엇이에요? 펜이죠? 펜, 무슨 C야? 무슨 On a test day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끌면서 얘가 뭐 앞대 메시지 전치사 아 아이씨 키보드가 아이씨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n't you come to school yesterday 그랬더니 It's because I was sick 있는 게 아직도 개발, 세발 있습니다 Why didn't you come to school yesterday Why didn't you come to school yesterday It's because I was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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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turn 나는 아까 썼다 나는 아까 썼다 왜? It's because 뭔 뜻인데? 그것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얘기하고 싶어? Because of it Because of it Because of it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It's because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이다 It's because I was sick 그것이 아팠다 나는 아팠다 그건 내가 아팠기 때문이야 그건 내가 아팠기 때문이다 그건 내가 아팠기 때문이다 It's because It's because I was sick It's because Work well Work well 왜 깜짝 놀랐는데 Work의 뜻과 왜의 뜻까지도 알려줘야 되겠네요 Work의 뜻은 일하다 통하다 효과가 있다 왜의 뜻은 왜의 뜻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왜의 뜻도 모르는 거야 왜의 뜻도 모르는 거야 읽어보세요 I can't sleep well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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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sleep well I can't sleep well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나는 나는 내 생각은 잘할 수 있다 그럼 왜의 뜻이 뭐겠어 잘 잘 일 잘한다 일 잘한다 일 잘한다 우리만스럽게 하면 잘 통한다 효과가 좋다 일 잘하네 일 잘하네 Work well Work well Work well Call A, B Call A, B Don't call me stupid Don't call me stupid Don't call me stupid Don't call me stupid 뭔 소리일까요 나를 멍청하다고 하지마 나보고 멍청하다고 하지마 Don't call me stupid Don't call me stupid Don't call me stupid 또는 뭐 바보 멍청이 라는 뜻에 나를 바보 멍청이 라고 부르지마 Don't call me stupid Don't call me a fool Don't call me a fool 아직도 잃는게 개발 세발이네 언더웨어 U-N-T-E-R W-E-A-R 얘는 합쳐진 말이다 뭐하고 뭐가 합쳐졌다 언더와 웨어 웨어는 어디서 만나 본적 있죠 겟배드 그레이즈 겟배드 그레이즈 겟을 뜻은... 여러가지 뜻이 되게 많은 했네요 여기서 겟배드 그레이즈의 겟의 뜻은 뭐라구요? 써볼까요? 근데 얘가 소리가 뭐가 된다고? 그래? 희한하다 이건 뭐야? 트레인 브레인 어? 이건 뭐야? 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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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인 아니 읽는 것도 이렇게 아직도 개발 세발이야 환장하겠네 진짜 너 녹음했어? 네 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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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 한번 읽어봤자 데이 또는 댐 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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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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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